이제는 디자인이 많이 됐어요 뷰발란스는 오늘은 오버 때문에 신발 신으면 우리나라 프로스패치니까 괜찮아 뷰발란스는 더 오버 때문에 뷰발란스는 더 오버가 더 나아 나 빨간색이라서 그런데 앞모양을 딱 지금 보니까 오버에 업그든 앞모양 보니까 괜찮네 지내가 있는데 이제 좀 맞춰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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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앞에서 흥먹 흥먹먹먹 형님은 한국말을 해도 영어 같아요 진로스벡 발음이 발음이 똥발음이지 아예 무슨 말씀 어머 이렇게 한번 뒤집어줘야돼요? 여기 위에거 여기다가 어차피 우리 다 오픈됐잖아 이거 다 됐고 저기 캠프씨가 얼마나 큰데 1m 오셨네 어 세요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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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람 아니야? 피샤와 사 잠깐만 우리가 죽어 아 얘네 피샤와는 거 같아 1미텁면에 이 정도 되겠네 1m 7cm 오우 안녕 되게 오래간만이다 딱 스냅퍼까지만 먹었어 스냅퍼 가와이? 저는 유지연 레몬 슬아버지 옆에 놔야 되는거 아니야? 아빠랑 야 이거 참 대단하다 왜요? 응 비해 비해 어우 이만한게 이렇게 이렇게 진가 막혀 어우 진짜? 킹킷이 다시 붙여야 되겠네? 생선에다가 야 밥 먹기 전에 그러면 먼저 시청 붙여 하고 먹어 아 참 형님네 거로 컴퓨터로 보셨는데 까보이는 칼을 가지고 완전히 장빗발인데요 장빗발 사심이니 사심이 칼이 아빠랑 사심이니 사심이니 다 오늘 나가서 날씨가 좀 지랄이라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네 서운하기가 매우 매우 이거는 여기 형이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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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 막판에 확실하게 넣어야지 형님은 원단 폐무숍 순대복이 맛있긴 맛있었나봐요 펜현숙이 순대복 장사예요? 그걸로 돈 벌어온니다 허다 하다 다 넣으면 오징어 탕탕이 거짓 저기 10월에 마스 박박 10월에 마스 박박 10월에 마스 박박 여기는 근데 문득 드릴 사람은 없네 우리 집은 개그가 문득 드릴거야 할로위드 할로위드 줄었잖아 오늘은 일이야 10월 31일이잖아 실자가 뭐? 스탠드업 스탠드업 보지 그 17차스에 쓴 글씨 대안축에다가 가먹었어 우리는 그거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수지에 달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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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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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